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는 일자리 감소 현상 때문에 홍력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상황 지난 2년간 주 36시간 이상 일을 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모두 118만 2천개가 사라졌습니다 2017년도 8월 풀타임 근로자 총수는 1787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것이 2019년 8월 달에는 1669만 7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정부가 지난 2년간 쏟아 부은 재정규모가 133조 원입니다 특히 산업현장의 주력부대에 해당하는 30대 풀타임 일자리는 36만 4천개가 줄었습니다 40대는 56만 1천개가 줄었습니다 20대 청년층은 22만개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주당 17시간 이하로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계 일자리는 52만개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정부가 예산을 퍼부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일종의 급조된 일자리입니다 휴지 줍기, 농초비닐 걷기, 풀뽑기, 놀이터 지킴이 같은 노인용 돈벌이 급조된 단계 일자리가 45만 7천개가 생겼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안동시 지역구 출신인 삼선위원 김광림 국회위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청와대가 성과를 내고 있다 뻐기기도 하고 우기기도 하는 고용실태는 상당히 참담한 고용참사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 노력 급조된 초단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세금 54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2020년에는 50조 원을 더 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야 되고 자신들이 범한 최악의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갖고 있는 폐해를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부어서 급조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계속해 나갈 걸로 봅니다 때문에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청와대 가짜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부의 터키는 조국처럼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실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내놓을 그런 장기를 갖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실패를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한 것은 정부가 정부 정책이 너무 근본주의적이고 조조주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책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고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고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니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같은 고용참사는 처음부터 예상된 겁니다 이론적으로나 역사적 경험으로서 도저히 검증받지 않고 올바르지 않는 그런 반시장적인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이 같은 고용참사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얻게 됐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호언장담하는 대통령은 2017년 6월 21일 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일자리위원회를 출발시킵니다 그가 심하고 내린 첫 번째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만드는 것과 일자리 상황판 만드는 거였습니다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 토대고 또 청년 고용 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고 또 최고의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기도 하다 참 옳은 말입니다 12차례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한 그런 회의는 2018년 3월 15일입니다 그 이후에 1년이 넘었지만 그가 주재한 그런 일자리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이 정권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런 식입니다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죠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엉터리 믿음이나 주술과 같은 마술과 같은 주장에 바탕을 둔 소득주도성장론이 많은 부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야단법석을 뜬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뛰는 대다수 기업인들이 몸을 사리고 있고 기이한 정책 때문에 도저히 재산성을 맞출 수 없고 미래를 아주 어둡게 보고 가능한 현상유지나 사업을 축소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인데 이를 실천해 옮길 의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잘 하려면 전문가 그 분야의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큰 품 들이지 않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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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